엉덩이 쏘지마 저 연구팀 직원입니다 독침이 무시무시하군요 엉덩이가 잘리는군요 미식이네요 오 크다 왕건이다 크다 커 월측이다 월측이다 이 정도면 대양부채 벌레 아니에요 액침표번하는 맛 액침표번하는 맛이 있겠군요 야 이거 장수말볼 배 떼지만 하네 크기가 워우우욱 아름다워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저씨, 겨울이 울렸나 봐요.